박민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저씨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알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을 위해 선물을 도시락으로 도시락으로 또 하시려구요? 너나 이거 욕하고 싶어 어쨌든 제가 이제 앞으로 형님을 촬영 안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떠나는 사이니까 서로 이제 잠시 갈 길 가는 사이니까 각자의 길을 갈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형님한테 촬영을 전수해 주려고 그리고 장비를 제가 한번 보시겠어요? 이게 사실 다리가 하나가 문자로 되어서 얘 어디갔어? 얘 어디갔어? 쓸 수 있는거야? 어떻게 써? 이렇게 해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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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다 해서 하시면 돼요 홀로서는 시켜줄거면 제대로 해가지고 시키는가요 형님은 이제 베트남 가시잖아요 네 윌로그 촬영을 형님 혼자 혼자 찍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쵸? 근데 요번에 제가 항상 얘기하네요 우리에게는 B플랜 C플랜이 필요하다 그쵸? 그쵸?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너 너무 극단적이야 아 혹시나 그럴 수도 있잖아 아 그쵸 그쵸 그러면 형님이 제가 없이도 채널을 계속 영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? 맞잖아요 해야지 해야지 그래서 요번 기회에 한번 형님이 혼자 이렇게 촬영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이로써 너와 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인가? 그쵸 그치 서로의 직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는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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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너도 시합 준비하는거야? 아 그건 저는 얘기했듯이 그건 저는 얘기했듯이 그럼 너도 시합 준비를 하고 아 제가 서른이잖아 그쵸 서른하나 아니 맞 나이로 서른이잖아 네 이 나이에 하려면 그건 좀 늦은 편 아니에요 할 수 있어 넌 팔로테토인데 아 자신하고 가죠 형님이 16년간 때려놓은거 하하하하하하 1년안에 압축해가지고 하면 거의 야 내가 내가 16년동안 때려놓진 않았어 아 알겠어 선수생활이 그런거지 아 맞다 맞다 지금 베트남 촬영을 가시는데 거기 가셔서 혼자 브이로그를 담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았어 이거는 이거 잃어버리면 네 그거는 진짜 굉장히 소중하고 작은 친구예요 딱 나오네요 오오오오오 이거 손가락이 안다 그거는 이걸로 하시면 돼요 제가 조절해줄게요 어 서힣태 말단 비대중이니까 아이씨 딱히 나와 딱히 나와 한번 해보실래요 줌 어 그리고 그리고 아웃, 그치, 줌, 아웃. 빨간색 버튼 있어요. 한번 눌러보실래요? 되죠? 오케이,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이게 촬영이 끝이에요. 세팅이나 뭐 이런 거 다 제가 해놨거든요? 혹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버튼 뭐 이런 거 있니? 그거 빼고 건들면 안 돼요. 지금 얘기해주면 빼고 아무것도 건들지 마? 충전은? 충전을 꽂으면 여기 불이 들어올 거거든요? 충전이 되는 거예요. 충전 받으면 이 불이 꺼져요. 오케이? 오케이. 그리고 이렇게 보면 터치 수가 없어요? 네, 터치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아, 난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만질 생각도 하지 마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능 알려드리면 이게 적외선이 돼요, 나이트샷. 녹화 버튼 누르고 이걸 누르잖아요? 이렇게 돼요. 이러면 밤에도 촬영이 가능해요. 오케이? 오케이, 오케이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오. 이거 좀 무섭다, 야. 요런 것도 활용하시면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삼각대. 삼각대이긴 하지만 다리가 두 개가 없긴 한데. 어쨌든 이 각대. 어, 이 각대. 이 각대. 궁금한 거 또 있으세요? 또 궁금한 거 생기면 같이 전화할게요. 아, 그래요? 응. 그래도 쉽죠? 응. 근데 이거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거 하면 이제 내용주름이 많아지. 이거 약간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럼 뭔데? 거의 한 20년 전부터 썼던 카메라예요. 이거 그럼 내가 묻고 다닐게. 그냥 목걸이처럼, 묻고 다닐게. 갔다 올게, 땡큐. 찍을게, 사우디캅. 그거는 태국아닌가? 현재 시각 8시 33분 한동안 캐리어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민국이랑 만세 덕분에, 강민이랑 건우 덕분에 또 이렇게 캐리어를 다시 싸게 됐습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베트남에 가보게 됐는데 촬영차 제발 이번에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입국과 귀국이 되기를 내 캐리어도 잘 오고 그리고 또 일단 강민이랑 건우랑 가는데 또 걱정되는게 비행이 길지는 않더라구요 한 4-5시간 이만 가는데 좌석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달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 가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이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PD가 없이 제 손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뭔가 이렇게 계속 혼자서 떠들고 촬영을 한다는게 굉장히 어색한데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굉장히 러프한 브이로그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또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저히 보면 혼자 떠든게 굉장히 민망하고 낯간질어서 빨리 강민이랑 건우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진짜 아 새구리 더럽게 못 부리고 왔네 진짜 아저씨 아 뭐 이렇게 멋을 부렸어요 골프치러 가요? 아유 걷다리에요? 뭐야 그건 아유 뭐 동남아 가는데 뭐 이게 아유 뭐 너 뭐 이렇게 멋들을 부렸어 저거 차려 어? 야 혹시 알아? 내가 이게 아니 들어봐 혹시 알아? 이게 나한테 엄청난 금액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영상이 될지 나 나 다 찍은 다음에 너네한테 계좌번호 보낼거야 500만 어? 어 원우야 너 어디 아파? 아 아 저거 데이터에코만 깨줄게요 적당히 적당히 공공해서 야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협조 못해 아 아 여기봐 줘 아 없었 wholly 이야 하하하하 야 저 주인 어디있어 너 내가 이거 비행기 입어, 피티스 입는 거 알아, 몰라. 얼른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가? 어? 내가 얘기하자. 자리 맞아? 내 자리가 없는데, 지금? 내 자리가 없는데? 도민아, 2시간 만 더 가야 됐대. 죽었어. 누가 관자놀이 총 쌌는대, 지금? Thank you. 어? 냄새 어때? 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어때? 별로야? 하하하하 이거 보니까 이게 고수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너 표정이 그랬구나 하하하하 보노야 먹어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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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기보다 고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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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네 베트남 와서 어떻게 할라고 어? 하하하하 거기까지가서 한시딸을 왜 쳐먹어 이야 진짜 날씨 지나면 끌때 안 끌네 와 진짜 강민이 여기와서 느끼지 않냐 글로벌 스타야 눈 착하게 떠야지 강민이 배고파도 눈 착하게 떠야지 밥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간답니다 좋다 베트남까지 와서 운동한다 우리 고마운 민국이 또 우리 고마운 만세 만세가 제일 커졌어 110키로래 오 좋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한인식당을 온 이유는? 일단 메뉴를 한번 볼까 오 야 다 한글로 돼있다 야 뭐 소고기 한판 오 야 숙성 김치도 있어 야 짜파구리로 있네 짜파구리 짜파구리 짜파구리가 있어 와 야 김치전 있다 김치전 금세공약 하시는거에요? 오우씨 이따 마구마구 시켜볼게요 뭔가 성공의 맛이구만 어떻게 하는거야? 하앗 나 그거까진 생각 못했는데 아 화장실을 더 안할게요 우와 야 이거 성공의 맛인데 요씨 샌드위 숙소가 너무 좋은데 이거? 투 머시하기 너무 좋은데? 우와 오오 THEM worship 너무 좋은데 맥도날드 다 같이 먹고 잤더니 여기가 내 방 여기가 강림왕 강민아 너무 안 일어나서 제가 직접 깨우러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잔다고? 강민아 일어나 일어나야 돼 아저씨 빨리 일어나 아저씨 밥먹으러 하자고 밥먹으러 하자 에어컨은 에어컨은 왜 꺼놓은거야 밥먹으러 가자 알겠다고 알았어 안녕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2등으로 일어났구요 이제 또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아서 그런가 아침잠이 없네요 이제 또 깨워서 아침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자 우리 가기전에 이제 마지막 식사로 버거킹을 안녕 안녕 아니 협조 좀 해줘 분량 하나 더 찍어야 될거야 나도 엔딩 좀 추다 내가 3박 4일간에 하나 둘 셋 바라야 여름에 오열밀 알 알 알 알 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